안녕하십니까? 산부의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.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.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?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주는 여자입니다. 그런데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입니다. 돈도 안 받고 주는 여자가 있고 5만원에 주는 여자도 있고 20억짜리 아파트를 받고 주는 여자도 있지만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주면서 몸과 마음을 주는 여자도 있습니다. 성관계는 모든 남녀에게 양날의 칼입니다. 그래서 잘 주어야 합니다. 또한 무조건 주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지만 쉽게 주고 아무 때나 주면 귀한 줄은 몰라서 다른 여자를 유혹하려고 기웃거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해프다는 느낌 없이 잘 주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우연 같은 필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 필연 같은 우연을 자주 만들다 보면 귀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전에 여러 차례 가벼운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. 그 외에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아주 많습니다. 장점이 많아도 나에게 주지 않는 여자는 그림의 떡이고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? 자기 여자로서는 잘 주는 여자가 최고입니다. 이것은 성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5학년 구반까지 살아온 선비과 전문의 박해성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You can do it.